아 이번에 신문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펠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뉴스펠퍼 킹이 나왔거든요 야 이XXX 교수님 뭐하세요? 아 이번에 뉴스펠퍼 킹이 나왔어요 신문왕이 그래서 지금 뉴스펠퍼를 입고 있어요 뭐가 나왔는데요? 아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? 제 암기TV 나왔는데 망국돌 아홉 교수님 뭐하세요? 네 수업이 있어가지고 구석기 시대에 설명하려고 지금 땡석기 만들어요 주먹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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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뭐하세요? 내 간섭기 만들어요 간섭기 만들어요 될 때까지 지낼기 다행힤 다행히 2 2 2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